사례회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함 이라고 되어있어요 필수상 사례회의 작성하는 방법 사례회의 사례회의 라고 하는 것도 예시로 나와 있는게 있으니까 봉단에서 이걸 가지고 우리 기관 서류로 만든다고 치면 없나요 이 부분은 하고 넘어가야죠 아까부터 계속 검색이 안되는데 뭔가 문제가 있나 봐요 나중에 보강을 하더라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 자료들 어차피 다 드리니까 사례회의 같은 경우에 필수상 일자 소급자매 선정사회 회의 내용 회의 결과 회의가 똑같아요 회의를 하라는 얘기죠 사례회의를 할 때는 분기별 1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의 결과는 30일 이내에 급여정에 반영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반영이라는 건 급여정은 계획 급여정 내용을 변경해서 지역사회 연경 내용 반영도 포함해서 인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로 회의 한 거예요 예전부터 이게 원래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다 적어주고 있어요 지금 적어주고 있고 여기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가장 바꾸기 쉬운 게 급여정 계획 급여정 내용입니다 이 부분들을 변경해서 좋은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어르신을 모시기 위한 게 사례회의에요 이때 모실 때는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는데 그에 따라서 최소 2인 이상 참여 시 인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2명 이상 참여이기 때문에 이건 뭐 예상도 사실 없어요 그래서 회의에 대한 내용을 어떤 어르신이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 하면 그 부분을 한 분을 선정을 해서 나중에 또 분기별로 한 분 더 해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2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어르신은 어떻게 서비스를 변경할까 급여를 변경할까 라고 하는 걸 논의하는 걸 사례회의라고 해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하게 되면 급여정변 변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변경사회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변경계획서도 다시 바꿔야 되고 변경계획에 따른 변경기록도 작성을 해야 되죠 그런 기본적인 플로우를 해야지 만점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번 항목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1.5점이 최대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 반영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 연계되어 있잖아요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을 잘 못하는 곳들은 정말 아무리 잘해도 B가 나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다른 건 다 만점인데 보면은 유독 100점 만점에 급여 과정만 70점 기관들이 많아요 71점 72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지금 말씀드린 지금 오신 분들은 그래도 이 부분을 들으셨으니까 그런데 아마 영상 올려놔도 끝까지 들으시는 분 별로 없을걸요 제대로 들으시면 어쨌든 얻어가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전체적인 부분들을 반영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아 too 여보세요 뒷uruет 그리고 좋습니다 Uruguay